2. 팬분들을 입고 있는 정말 넓이가 대단합니다. 축하해 주시면 시청자 하나 들어가겠습니다. 어 일단 저희 세븐촌이 본 있으면 저희가 데뷔한 지가 1주년이 되었는데 이렇게 스킬짜리로서 이런 생각을 받을 수 있다는 끝을 통해 왔고요 저희 세븐촌에서 믿어주시는 한성국 대표님께 부탁드립니다. 저희 플랫트 10분 때문에 감사드리고 저희 항상 저희 세븐촌에서 보상했을 때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히트스타를 받을 수 있게 해준 우리 캐럿분들이 히트스타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가 이번 그녀들의 소ates을 감사하면서 ırım 공연을 nine 안녕하세요 2.3 अपrell nothing things it's an honor to іч थेट वेट all our hearts for the never-ending loving support and promise two days nine six you 감사합니다.